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평택시가 김부겸 국무총리와 쌍용자동차 공장 이전과 관련해 면담을 가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문필 아나운서가 보도합니다. 평택시가 지난 16일 쌍용자동차 공장 이전과 관련해 김부겸 국무총리와 면담을 가졌습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면담에는 김부겸 국무총리, 정장선 평택시장, 홍기원 국회의원, 유의동 국회의원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면담에서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이전 및 개발 방향에 대한 중앙부처의 적극적인 지원 등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한 쌍용자동차의 평택공장 부지 이전은 평택시와 쌍용차와의 동방성장 및 새로운 출발을 위한 초석이 되어줄 것으로 생각한다며 현 시점에서 중앙부처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부겸 총리는 오늘 이 자리가 국내 산업에 있어 노사협력 모델의 성공적인 사례가 되었으면 한다며 중앙기관에서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쌍용차는 평택공장 이전 대상지를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미래 첨단 자동차 산업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평택시관 내 다양한 후보지를 물색 중으로 평택시 및 중앙부처와 적극 협의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KBPS 종무필입니다.